기분은 드럽지만 내가 네 오빠인 것 같으니까. 뭐? 오빠? 네 딴 게 내 오빠라고 이제 와서? 오빠가 있는 줄 알고 있었냐? 네가 내 오빠일 리가 없어. 말도 안 돼. 야 강보역! 야 너 미쳤어? 죽으려고 환장했어? 나 놀랐잖아. 너만 놀랐어? 나도 놀랐어. 그러니까 왜 정신질 놓고 도망을 가. 도대체 뭘 알고 싶어 온 건데? 어? 알고 싶긴 뭘 알고 싶어. 내가 네 동생이니 뭐니? 그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온 거야. 헛소리? 나도 헛소리 했으면 좋겠다. 어이없긴 마찬가지야. 너땐 게 내 동생이란 게. 증거 있어? 네가 내 오빠라네? 증거. 증거는 검사해보면 나올 거고. 보여줄 게 있으니까 따라와. 싫으면 말든가. 하... 탈 거야 말 거야. 안 탈 거면 간다. 어이없긴 마. 하... 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